안녕하세요. 키네마스터에서 매직 리무브를 사용해서 배경색이 어떤 배경색이든지 삭제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매직 리무브가 잘 안되는 이유를 설명드리고 그 해결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 키네마스터가 있죠. 스마트폰의 키네마스터 앱을 터치해서 엽니다. 열면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세로로 나옵니다. 여기에서 새 프로젝트를 터치합니다. 새 프로젝트를 터치해서 새 프로젝트를 터치했습니다. 여기에서 프로젝트 이름을 터치해서 이 부분을 터치합니다. 지금 깜빡깜빡하죠. 여기에서 매직 리무브 라고 제목을 넣겠습니다. 매직 리무브 이렇게 넣고 그 다음에는 화면 비율을 16.9로 하겠습니다. 자기 필요에 따라 비율을 정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밑에 가면 고급 있죠. 아래쪽 고급은 이렇게 프로젝트를 설정할 때 확인할 필요할 수 있습니다. 여기 고급에서 사진 배치는 화면 맞추기, 화면 채우기, 자동이 있는데 자동은 움직이는 것입니다. 저는 화면 채우기를 하겠습니다. 화면 채우기를 터치했고요. 그 다음에 기본 사진 지속 시간은 저는 15분으로 해놨어요. 슬라이더를 이렇게 원을 왔다 갔다 하면 됩니다. 이렇게 저는 15분 해놓고 그 다음에 기본 장면 전환 시간은 기본 1.5로 해서 그 다음에 만들기를 터치하겠습니다. 만들기를 터치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와 같이 미디어 브라우저가 뜹니다. 미디어 브라우저 라고 했죠. 이것 뜹니다. 여기에서 바탕에 놓을 타임라인의 첫 번째 레이에 놓을 동영상을 가져오겠습니다. 터치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나 가져오면 됩니다. 저는 이 동영상을 가져와 보겠습니다. 터치해서 가져왔습니다. 그러면 여기 엑셀가 닦고요. 닦고 보면 제일 앞에 보면은 플레이 해보겠습니다. 플레이 하면은 바닷가에 고목이 있고 거기에 어떤 여성이 아주 분위기 있게 서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파도가 치고 있죠. 여기에 영상을 배경색이 무엇인지 지울 수 있는 그런 영상 기타 치는 사람을 가져와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 위에 PIP로 영상 위에 영상을 올리기 위해서는 레이어를 터치하죠. 레이어를 터치해서 다음에 여기 미디어를 터치합니다. 미디어를 터치해서 기타 치는 사람을 한번 가져오겠습니다. 여기 기타 치는 사람이 있어요. 먼저 이 사람을 가져오겠습니다. 터치해서 가져왔습니다. 여기 상당히 깁니다. 길기 때문에 매직 리뮤으로 저게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좀 짧게 자르겠습니다. 자 여기 편집선을 여기에 두고 트림 분할을 터치합니다. 가위를 터치합니다. 트림 분할을 터치해서 오른쪽 트림을 하겠어요. 오른쪽을 잘랐어요. 짧게 잘랐어요. 이렇게 놓고서 지금 기타 치는 사람이 여기 있죠. 기타 치는 사람이라던가 악기 부르는 사람들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 무엇이든지 이렇게 가져와서 배경색 이것을 없애는 겁니다. 배경색이 지금 단일색이 아니죠. 초록색이나 혹은 하늘색이 아닙니다. 그린 스크린 혹은 블루 스크린이 아닙니다. 이런 것도 배경색을 무조건 삭제할 수 있는 메뉴가 키네마스터에 있죠. 그것이 뭐냐면요. 현재 이 타임라인에서 기타 치는 동영상의 선택이 된 상태에서 오른쪽에서 아래로 내려가면 매직 리무브가 있어요. 크로마키 바로 아래에 매직 리무브가 있어요. 크로마키는 배경색이 반드시 블루나 그린의 색깔이 되죠. 매직 리무브는 아무 색이나 다 지울 수 있어요. 그래서 매직 리무브를 동그라미로 터치했습니다. 터치하니까 화면에 이와 같이 제거 진행 중 나오면서 제거가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길이가 길면 굉장히 오래 시간이 걸려요. 제가 그래서 긴 것을 제가 잘랐어요. 시간 전략을 하고 예심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면 되니까요. 그래서 키네마스터에도 이 캡컷처럼 매직 리무브라는 메뉴가 도입이 되어 있어요. 자 그럼 완료가 되어서 지금 보세요. 그래서 이분이 기타 치는 분이 이렇게 왔어요. 배경색이 다 없어졌죠. 없어졌어요. 그런데 이 분이 지금 현재 이쪽 편을 쳐다보잖아요. 왼쪽을 쳐다보니까 오른쪽을 쳐다보게 만들어 보겠어요. 그렇게 화면을 전체 분위기를 봐서 그렇게 바꾸겠어요. 일단 여기에서 회전 미러링 있죠. 회전 미러링이겠죠. 회전을 시키는 거예요. 회전 미러링을 터치해서 이것을 좌우 회전을 터치하면 보세요. 이 사람이 오른쪽을 쳐다보게 만들었어요. 그러면 여기 이렇게 해 놓고 저장을 하고서 프레이 해 보겠어요. 프레이 하면 자 이렇게 되는데 문제가 있죠. 이게 보세요. 여기 이 분의 요 뒤에 발꿈치 뒤를 보세요. 이것이 지워지지 않고 그대로 있어요.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다시 프레이 해 볼게요. 프레이 하면 그 부분을 잘 보세요. 그 부분이 안 지워지고 있어요. 프레이 합니다. 안 지워지고 있죠. 그럼 안 지워지고 있는데 다른 걸 그 다음 걸 제가 다른 걸 하나 더 가져와 보겠어요. 여기서 다시 레이어를 터치하겠습니다. 레이어를 터치하고 그 다음에 미디어를 터치해서 다른 기타 치는 분을 다시 가져오겠습니다. 자 이 기타 치는 분을 가져와 보겠어요. 툭 터치했어요. 자 이런 기타 치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너무 기니까 제가 짧게 자르겠어요. 가위를 터치해 가지고 오른쪽 툴리로 해주세요. 그리고 이걸 터치해 가지고 오른쪽에서 매직 리무브를 적용시켜 보겠습니다. 여기 매직 리무브 있죠. 이것을 적용시켜 주세요. 동그라미를 터치합니다. 그러면 역시 그것도 매직 리무브가 적용이 되겠죠. 그런데 아까 그 기타 치는 사람 먼저 한 것은 제대로 안 됐잖아요. 그 안 된 이유를 제가 설명해 드리겠어요. 이것과 현재 이것과 비교해서요. 이것은 깨끗하게 제거가 될 것입니다. 다 돼 가네요. 그래서 이 매직 리무브가 요사이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죠. 특히 악기를 다루는 사람들에게. 그러면 여기 보세요. 이분은 이렇게 기타 치는 분이 왔어요. 여기다 놓겼어요. 그리고 저장을 하고 플레이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분이 깨끗하게 배경이 다 없어지고 뿐쩍뿐쩍 하는 것도 별로 없죠. 그래서 이분은 이렇게 깨끗하게 매직 리무브를 하니까 되는데 매직 리무브를 하니까 매직 리무브 제보가 다시 터치해서 원형으로 돌려 보겠어요. 터치하면 이런 배경색이 깨끗하게 제거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뒤로 가세요. 이 기타 치는 분은 이게 제대로 안 됐잖아요. 이렇게 자 보세요. 여기서 보면은 이런 것이 제대로 안 됐죠. 이걸 다시 원형으로 환원시켜 보겠어요. 왜 안 되는지 설명 드릴게요. 이걸 다시 여기 와서 매직 리무브 이걸 터치하면 다시 원형으로 돌아갑니다. 툭 터치했어요. 그리고 원형으로 원래의 사진이죠. 왜 안 되느냐면요. 촬영할 때 여러분들이 색소음 부르는 사람이나 기타 치는 사람이나 악기 다룬 사람들이 이런 것을 좋아하는데 이런 매직 리무브를 사용하려면요. 잘 보세요. 이 사람의 바지 색깔을 보세요. 블루 계통이죠. 그런데 의자도 똑같은 블루예요. 그래서 사람이 옷 입고 있는 옷 색깔과 배경이 같은 것은 같으면 안 없어져요. 그래서 촬영을 할 때 반드시 악기를 다루는 사람의 입고 있는 옷 색깔과 같은 것이 배경이 없어야 됩니다. 여기는 이 색깔이 의자 뒷등받이가 이것과 같잖아요. 이 색깔하고 구르가 같죠. 그래서 지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촬영을 할 때 주의해야 될 점은 악기 다루는 사람이 입고 있는 옷 혹은 악기 색 이런 것과 같은 색이 이 주변에 없어야 됩니다. 이 뒷등받이도 이런 색이 안 된다는 거죠. 다른 의자를 갖다 놔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아까처럼 아빠 두 번째 한 것처럼 말이죠. 여기서 했잖아요. 여기서 이렇게 매직 리무브를 표출하면요. 깨끗하게 없어지잖아요. 보세요. 여기 보세요. 깨끗하게 없어지죠. 그래서 여러분이 촬영을 할 때 매직 리무브를 해서 모든 색이 다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 사람이 입고 있는 옷이라든가 악기 색이라든가 그것과 일치하지 않는 배경을 설정해야 됩니다. 같은 것을 설정하면 제대로 제거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 유의해서 촬영을 해서 매직 리무브를 사용하면 아주 깨끗하게 됩니다. 크로마키를 사용하지 않아도요. 이상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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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